할렐루야! 참 좋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어호와께 감사하라 입니다. 이어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10편, 150편 중에 제목이 없는 34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윗의 시로 여기며 사올의 추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몸에 여유가 생겼을 때쯤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마주했던 고난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통 중에 라는 말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한매차르라는 말입니다.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이 동시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말을 숨이 막힐 듯한 좁은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죽게 불을 지졌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응답하셨으며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에 문나라가 그리고 그들이 저희가 나를 애호사고 애호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벌들처럼 나를 애호쌌고 13절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5절 하반절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지난주일 찬양의 밤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안판정을 받고 수술을 거듭하며 오늘까지 온 그 이야기. 의지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버티고 버티며 걸어왔던 2년의 시간. 절망의 터널을 지나 다시금 빛으로 걸어가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이어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쩌면 그 집사님의 고백 그리고 오늘 시인의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캄캄한 어둠 그 고통의 한복판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온종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지즘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부르지즘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다윗은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도 묵묵히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골리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다녀야 했고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10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10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10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지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냐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이며 강구했습니다. 다윗이 마주한 고난의 상황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상황 그 상황 중에서 주님을 찾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굴속에 사울이 들어왔고 충분히 칼로 사울의 목숨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맞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했습니까? 그는 선하심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가운데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끄심을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에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에 감사하라. 가끔 저희 집 첫째, 둘째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꼭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누구 편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네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때로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우리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아무래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관계에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 결혼을 할 때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갈등 정도는 있을 겁니다. 주일이 아니면 다른 날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순간,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사람이 주는 관계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피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우리가 우산 쓰는 이유는 우산이 내가 비가 맞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빼기 있고, 권력이 있는, 고강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이해하게 합니다. 지난 2018년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에서 마지막 경기 랭킹 1위 2014년 월드컵 우승국 디펭귄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이겼습니다. 물론 16강이 오르지 못했지만 이 승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 당시에 마지막 골 기억하십니까? 경기 종료 직전에 넣었던 손흥민의 골입니다. 그 골에 최고로 기여한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손흥민에게 긴 패스를 준 주세종 선수였을까요? 아닙니다. 독일의 골키퍼 노이오였습니다. 노이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골문을 잘 지키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골을 넣을 당시 노이오가 있었던 것은 독일의 골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골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대종 선수가 독일의 골문이 빈 것을 보고 손흥민에게 롱패스를 하고 결국 골을 넣은 것이지요. 왜 노이오가 골문이 아니라 상대방 앞에까지 와 있었을까요? 자기 편 독일의 공격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자기의 공격성까지 나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반면 손흥민은 그 순간 왜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독일 진영에 서 있었을까요? 반면 손흥민은 우리나라 수비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막아줄 것이고 나에게 패스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순간 수비가 아닌 공격선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편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 앞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존재가 주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고난 주신 것 주님이지만 주님이 나를 죽지 않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께 하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보열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은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함께 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에서 벗어난 상황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기 전 자신을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뚤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나의 모습은 건축가가 버린 돌이라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뚤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퉁이의 돌은 건물 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방향으로부터 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에 크고 단단한 돌이 사용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보다 내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떤 돌보다 소중한 돌이라고 쉽게 번역해 두기도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멸시받고 누구의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21절에서 고백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린 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야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 얻어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주한 고통을 인하여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고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말씀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의의 문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불태워지고 존재가 사라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어도 좋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예배해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동일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는 사순절이라 할지라도 올 한해 주신 사순절에는 더 큰 믿음의 결단과 감사의 고백,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의 이유가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하여 부러지질 때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 원은 내 편이시라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구별하여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글로 인도하시는 선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시며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